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게재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은 건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입니다. 오는 2020년부터 강화되는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 게재 금지에 관한 법에 발맞춰 사전 궤도를 통해 부동산 가격 담합이나 허위 매물 게재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허위 매물 자율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 기본윤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만큼은 부동산 거래 질서가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협약에 따라 부동산 허위 매물을 비롯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지원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 경기도는 협약에 따라 부동산 허위 매물이 있습니다. 경기지TV 구영세ja